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엔 축하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로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도 있고요 아빠 힘내세요 재환이가 있지 않아요 위로가 되는 노래도 있죠 당신의 특별한 나를 더 특별하게 하는 노래 인생 앨범 예서데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나한테는 조금 쎄네 커피가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 우린 동아시아 스타일로 먹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대의 가수 꿈을 안고 고향인 부안을 떠나 50대의 빛을 보게 된 역주행 인생의 주인공이자 늑각기 가수 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